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계산을 해봤어요. 2044년에 저희가 아마 기어타임스 단독 1만회 돌파 지금은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때 가면 그냥 다 할아버지 되지 뭐 네 이번엔 프로페셔널급 세미할로우 기타입니다. 네, 존 스쿼필드 할아버지가 사랑하고 우리 박만식 형님, 펜메슨 형님이 사랑한 아이바네즈의 세미할로우 모델을 드립니다. 네, 퍼즈뷰티비의 고품격 악기의 버라요디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처음에 아이바네즈를 슈퍼스랩만 가지고 RG 시리즈 같은 기타들로만 알고 있을 때 존 스쿼필드 이런 모델 나왔을 때 에? 존 스쿼필드가 왜 아이바네즈를 써? 이랬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벌써 뭐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십 수년 전 얘기기는 한데 그러면서 아, 아이바네즈가 세미할로우 이쪽 계열을 되게 잘 만드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바도 썼습니다, 아바. 아바요, 네. 그리고 또 펜메슨이. 펜메슨, 조지벤. 조지벤, 조지벤. 네, 정말. 박만식이요? 아, 펜메슨. 펜메슨이 형님을 이제 박만식이 형님이. 네, 그렇죠. 만식이 형. 그, 정말 대단한 재즈 계열의 기타리스트들이 사랑했던 브랜드 아이바네즈. 이게 존 스코필드 형님도 그렇고 만식이 형님도 그렇고 이제 벤슨 형님도 그렇고 거장급에서도 그냥 그 레전드, 그냥 그 위에가 없잖아요. 네네. 그쪽 계열에서는. 근데 그분들이 다른 브랜드 많은데 계속 쓰고 있는 거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뭐 아무리 뭐 알바니에서 해서 돈을 많이 준다 한다면 그분들이 돈, 그분들이 돈 때문에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정도 위상이면. 그렇죠. 근데 그만큼 정말 잘 만들기 때문에. 네, 완벽한 기타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감성의 사운드에 기술적인 부분까지 안정화가 되어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은 그분들이 또 이게 테크닉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엄청나죠. 끝장난 분들이. 끝장난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거잖아요. 이게 감성만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아이바네즈가 워낙 잘하니까. 그런 것들이 잘 뭔가 교집합을 찾은 그런 지점을 그 아티스트들이 발견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오늘은 AS2000인데요. 아트스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아트코어 시리즈를 했잖아요. 아트코어의 익스프레션리스트 시리즈가 100만원 전후에 나와 있었고. 오늘은 아트스타 300인데. 이 아트스타 위에 또 아트스타 프레스티즈라고. 400이 넘어가는 또 최상의 모델들이 또 있습니다. 아트스타는 저희가 예전에 그 재즈 엄마 시절. 광윤씨가 와가지고 연주해주던. 그 시절이 벌써 뭐 7년 전 8년 전 이렇게 됐더라고요. 와 정말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기어타임스 4000회를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속도로 계속해서 컨텐츠가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1년에 기어타임스만 한 300회 정도가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4000을 찍었으니까 6000이 더 필요하잖아요. 딱 20년 더 걸립니다. 2044년에 저희가 아마 기어타임스 단독 1만회 돌파. 이미 저희 동영상 개수는 만개 넘은 거 아시죠? 만개 넘죠. 이미 전체 버즈비 영상 수로는 만개가 넘었고요. 저희가 그 얘기했던 동영상 한 개당 구독자 다섯 명. 동영상 만개 구독자 5만 명. 그렇게 되면은. 형이랑 나랑은 이제 60대가 넘는 거고.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때 되면은. 제가. 아 은총씨도 그때 환갑이 되겠군요. 딱 환갑이거나 그쯤 되겠네요. 선생님은 팔순 좀 전이십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친구야. 그냥 다 할아버지들이지 뭐. 셋 다 할아버지들. 왔어? 그냥 삼할배들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삼할. 지금이야 약간 그 좀 뭐랄까. 아무래도. 선생님이나 저랑. 그렇죠. 요런 차이들이 있는데. 다 하해지면. 근데 저는 근데 그 생각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다 삼할이 되면. 어. 뭐 저기. 외국에. 더 페달쇼나. 뭐. 뭐. 피터톤이나 뭐. 이런 데 같은데 보면. 백발 할아버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막. 50대인 것 같은데. 빨리 하니깐. 빨리 늙으니까. 염색이 안하잖아. 그냥 반팔 태 나와가지고. 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하잖아요. 그런 오히려. 뭔가 약간 더. 믿음이 더 가지는. 비주얼이 되지 않을까. 좋아요. 약간 그. 좀 뭐랄까. 어떤 내공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내공도 느껴지고. 그 할아버지들 또. 개그가 또. 재미잖아요. 맞아요. 삼할이라고 하니까. 타율 같네. 그때쯤 되면은. 그. 메이커 측에서도. 헛소리 안하겠지. 헛소리? 네. 야 이거. 기타라고 갖고 왔냐고.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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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삼할한테 약간. 어. 어디 이런걸. 어디서 지금 장난질을 하나이러면서. 버즈비 원로회. 약간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 삼할을 한번.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100셋이 됩니다. 100셋이 되죠. 299,9,000원의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 비싸군요. 네. 메이드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108cm. 무게는 3.96kg 무겁습니다 무게는 42-50kg 나오는데 12프리티 뚤레는 굉장히 가늘어요 76mm입니다 목재는 탑과 바디가 다 한 목재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처음 보는 목재라서 찾아봤거든요 이게 아프리칸 하두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처음 이걸 앵글이야? 이렇게 잘못 읽었는데 실제로는 애니걸 라고 발음을 한다고 하고요 철자는 아니그레 라고 써있습니다 A-N-I-G-R-E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아니그래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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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피규어도 아니그레? 아니그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재밌네요 넥은 3피스 아프리칸 마오가니 에스테크우드 로스티드 메이플 세딘넥으로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고토 머신헤드에 너트는 43mm 너비 사용하고 있는데 스트링을 013을 껴놨어요? 그러네요 013이에요? 두툼하네 진짜? 네 그러네 어쩐지 침대기 때문에 아 그러게 어쿠스틱도 우리가 012을 쓰는데 0213을 껴놨어요? 아니 아까 치는데 밴딩이 안되는거 아니야? 어쩐지 손이 좀 아프더라고 어 잠깐만요 근데 텐션은 생각보다 세진 않아요 제가 맨날 이거를 오! 그러게 어쿠스틱 밴딩하는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야 힘들다 013을 해놨어? 지독하네요 야 독하다 지독할 것 같네 잘 팔지도 않는데 야 013 아니 그래? 응 아니 그래 43mm 너트넘이 바운드 에보니 지판에 지판 공율 반지름은 305mm이구요 스케일 길이는 628mm 프레스는 22 미디엄 프레스에 슈퍼 오팔 커스텀 픽업 두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 슈퍼 오팔 커스텀이 가장 좀 특징적인 사운드를 만들어주고 있구요 이게 여기도 나와있네요 존스코필드 조지 벤슨 펜 메슨이의 선택으로 유명한 슈퍼 오팔 픽업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 트라이사운드 스위치라는게 달려있는데 이게 넥 픽업을 넥 픽업을 헌버커 이쪽으로 놓게 되면은 끝으로 놓게 되면 그냥 헌버커 가운데에서는 그 이너사이드로 어 이너사이드로 스플릿이 돼갖고 싱글로 바뀌구요 이쪽으로 놓게 되면은 패럴렐로 패럴렐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 픽업에서만 네 앞 픽업에서만 그렇게 됩니다 투 볼륨 투톤 쓰리웨이 픽업 셀렉터 트라이사운드 스위치 그리고 고토 510BM 브릿지 테일피스는 고토 GE101A까지 들어가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옹골차 확실히 달라요 아까 그 미들이 조금 미들 하이가 조금 맵고 이랬던 부분들이 싹 정리가 되면서 단단하면서도 밸런스 좋은 사운드 일단 냇감이 조금 달라요 냇감이 너무 좋아요 가늘어서 그런 것도 있고 오 이런 턴들 활용도가 확 올라가네요 한 번 더 패럴렐 톤 이렇게 안 깎아도 되겠다 톤 깎은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톤을 한번 선생님 돌려주시면 톤을 깎아볼게요 컴버커 싱글 이거죠 그죠 패럴렐 사실 지난 시간에는 깎았을 때 존재감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가 딱 생각하는 재즈톤 바로 나오네요 살아있어야지 확실히 아트스타는 아트스타다 레벨 차이가 있다 좋습니다 마크셀 들어가 볼게요 좋다 뭔가 존 스코필드 형님이셨 뭔가 존 스코필드 형님이셨 음 음 음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플레이 하면서도 기분이 달라요 좋습니다. 총 스코필드 잘 들어봤어요. 마샬에도 되게 잘 부릅니다. 마샬에서 나르지가 않아요. 원래 날라야 되는데 쫙 밑으로 잘라붙어요. 펜두로 펜두로 예. 펜두로 예! 펜두로 좋아 좋네요 들어볼 톤은 들어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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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을 하나 지금 이제 느꼈는데 아트코어가 락 범용으로는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개인이 시원하게 쫙쫙 뻗는 느낌이 나고 이 친구는 사운드가 두툼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미들 쪽에서 이렇게 부웅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갖고 락 기타용으로 어차피 이걸 사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개인용으로는 오히려 소리가 좀 더 시원하게 나왔던 아트코어 쪽도 괜찮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은총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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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만나요!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2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3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83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 81.67 나왔습니다 확실히 더 잘 나왔고요 그리고 가격이 3배나 뛰어 올랐지만 가성비가 거의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 정도 가격에서 프로페셔널 레벨이 시작되는데 300이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한테 싸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다른 비교 대상들이 3,3억 이렇게 되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항목별로 진짜 막 다 다른데 결국에는 81.6초에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AS2000 아트스타 시리즈까지 같이 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깁순으로 갑니다 깁순으로 가서 3,3억을 해볼 건데요 커스텀샵이기 때문에 818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성비 그러니까 저런걸 보면은 이게 가성비가 이렇게 수밖에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저는 아까 사실 가성비 더 높게 주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만약에 이 제품을 내년에 우리가 또 리뷰를 했는데 또 가격이 비슷하다 그럼 저는 더 높게 주려고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고 왜냐하면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세미 할로우라도 진짜 이 깁순의 3,3호 계열과 이 알바네즈의 아트스타 계열은 이 사운드의 기조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매력이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세미 할로우바디를 좋아한다 라고 할 때 오늘처럼 이렇게 아이바네즈와 깁순이 붙어있는 경우는 사실 우리가 리뷰하면서 쉽게 오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시간 연속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내 취향을 파악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3,3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총씨 그러면 마무리를 일본어로 해볼까요? 메이드 인 제펜이니까 아 제펜? 마이니찌! 기아 타임 우스! 타임 우스! 좋다 좋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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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